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모아 분양TV의 안팀자입니다. 오늘 여기는 안양시 간양동에 나와 있는데요. 인더건역 도보 4분거리에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층 57세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모두 3룹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실사용평수 25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왔는데요. 벽길이감이 5m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의 폭은 3m 70이 나오고 있고요. 침고는 2m 75가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침고를 자랑하고 있고요. 에어컨은 5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방감이 좋은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6인용 소파 놓고도 여유있는 공간이 남고요.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고요. 주방은 유럽형 아일랜드 식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상구 쿡탑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전자제품이 풀옵션인데요.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고요. 양문형 냉장고 1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옆으로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도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3m 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안방에서도 샤워 가능한 구조입니다. 고급스럽게 시공된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2m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채쌍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세 번째 방인데요. 4m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된 현장입니다. 여긴 메인 화장실인데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그레이색의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합포가 되어 있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비대는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인더건역 4분 거리에 있는 한동으로 시공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인더건역에서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를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 6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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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